3. 3. 4. 그래, 더 가까이 오거라. 더 다가와서 내 목을 졸어거라. 분이 풀릴 때까지 더 짓밟아 보거라. 그렇지, 더, 더! 안 됩니다. 몰라서 오십시오. 어서요. 아니면 죽습니다. 괜찮아요? 손 타. 이걸로 가야겠네. 자, 그 리허설 하고 알려줄게. 리허설 가보지, 총 리허설 가보지. 리허설 가보입니다. 비싸게. 너무 어떻게 살아야날까. 나 헛되고 싶어. 못 흡어대. 못 흡어대. 이건 같이. 너 없어봐봐. 잠깐만요. 엎여봐 진짜로. 아니 나 안 나오면 나는 상관없지. 엎여봐.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. 진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것보다 그냥 진짜 엎고 이 정도 거리 그냥 가는 게 낫지. 엎고 누가 뒤에서 도와주냐니까 살짝 들어준다니까. 그래 그래. 아니면 지팡이 같은 거 없어? 그냥 한 번만 엎어봤어야지. 이거 그냥 바닥에 놔둘까요? 잠깐만요. 네 뭐. 그 빼고 좀 틀어주세요. 티라이트로 빼고 좀 틀어주세요. 이만하면 정왕군도 충분히 깨달았을 겁니다. 그러니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. 힘드실 거라는 건 압니다. 하지만 신첩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. 계모가 특세하더니 배달은 자식들이 모두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사옵니다. cannot let me turn around. 이걸 손 år굿 해. 집 끝났어. 먹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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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서 있어 그냥 이렇게? 예쁘게. 나 거기만 보고 있었어. 하트 해, 하트 들어. 하트?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.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.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날 조롱한 사람한테 뭘 더 참고 있나란 말이여.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날 조롱하는 사람한테 뭘 더 있나란 말이여.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날 조롱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? 글쎄요. 왕자님도 아시겠지만. 행사는 반년이면 조각한 게 있지. 하나, 이번에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군요. 안 갈! 자, 움직여! 야, 어떻게 나와 있었어? 내가 언제 오셨어? 말도 마시오 형님. 보름 전부터 매일 나와 있었어. 정말이오. 예, 오늘도 안 오시면 제가 넘나라로 갈지 않으셨습니다. 모든. 어려운? 헉, 헉. brief. yor이él이! 2, 2, 2, 2, 1. 내가 혼자 갔지 않겠다, 날 데려올 것이다. 할 때 지옥으로 가야겠다. 지옥에 영원함도 있겠으면서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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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입니다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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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우, 아우, 아우. 불어! 아, 아우, 아우. 앞에 드리면서? 아니, 아니, 아니. 걸리지 마. 됐지 뭐. 됐어. 안 돼. 웃음이 날뻔. 왜? 감독님 잠깐 찾으셔가지고. 아 그래? 눈을 줘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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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살. 20살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우세요. 왜 그러세요. 부르라고. 아 네. 우세요. 건강하게. 무사히. 잘 끝나시고. 지금도 대박이지만. 더 많이 사랑받으세요. 대종 이방원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해달라 걱정하지 못했고요.